신인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참가자는 장예슬님. 장예슬님입니다. 장예슬님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악을 하게 된 계기가 테레비에 나가고 싶어서 방송에 나가고 싶어서 시작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먼저 예선 때 예선한 방송이 YCN 유림 방송에 나갔거든요. 그거 시청했나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못 봤어요? 테레비에 아마 그러면 아직 안 봤으면 지금 그게 예선한 거가 YCN 유림 방송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예선한 방송이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아직 순서가 안 돼서 아직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KT YCN 유림 방송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서행복의 민요 교실에서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일반 이런 케이블 TV가 아니라 KT 방송 채널 240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엄마한테 그 방송을 틀어달라고 하면 본인이 나온 거 테레비로 볼 수 있어요. 꼭 보세요. 오늘 잘할 수 있죠? 네. 먼저 뻔보다 더 잘하고 해서 오늘 좋은 결과 좋은 상 타가지고 가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편안하게 노래 잘 부르세요. 네. 신인부 첫 번째 순서로 장혜슬님의 너영나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영나영 둘이 둥시 넓고요 낮에 낮에 나 밤에 밤에 나 잠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이미 그리워 운다 너영나영 둘이 둥시 넓고요 낮에 낮에 나 밤에 밤에 나 잠사랑이로구나 저 달은 둥근 달 산 넘어가고요 저 달은 둥근 달 산 넘어가고요 이 몸은 언제면 입만 나사나 너영나영 둘이 둥시 넓고요 낮에 낮에 나 밤에 밤에 나 잠사랑이로구나 행복 땀 올라갈 때 두 동생 하러니 한라산 올라가니 신랑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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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영 둘이 둥시 넓고요 낮에 낮에 나 밤에 밤에 나 잠사랑이로구나 우리 집 서방님 명태자배 가는데 바람아 광풍아 석 달 여름 안 불어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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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